아 아 어 옛날에 여기 식당도 자주 왔었는데 식당 다 바뀌었네. 바뀌었지 여기가 다 바뀌었네 진짜 다 바뀌었어 빨리 빨리 바뀌니까 긴장되고 그런 건 없어요? 약간 그 단계를 지금 좀 넘어선 것 같아. 아 긴장 단계를? 그냥 조용히 안정을 취하면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까먹었어. 그것조차도. 별일 없을 거야. 웬만하면 다 3, 4개씩 다 뗀다고 하니까. 그분이 몸에 누가 더 뗀다고 해서 손을 꾸준히 말해. 깜빡 씨는 그분이 하는 거야. 에어뜨리가 남은 애가ơi 한 알람에 붙고 그 마음을 손을 Pfundumi에 붙고 저장하는 게 뭔가 말한 거야. 넌 그분이 몸에 묻고 그분이 생긴 해줄 수 nowhere. 우리 만나봐 우연히 아니야 우리 또 고심은 블루스고 나는 기지촌 여인숙 블루스 아 형 여인숙에서 살았어요? 아니 옛날에 그 밴드 할 때 저는 기지촌 같은데 앞에 그 여인숙 같은 데서 밴드 할 때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장수기? 장기태수? 그렇지